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강사 김보균입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통해서 대입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생한 사리를 담은 책이죠. 지난해 결정적 코치 2가 발관이 돼서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요. 이 책의 인쇄 전액으로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방송에서 맞춤 상담을 통해서 대학에 합격한 14학년 대학생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장학금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합격 레이스를 잘 펼친 학생들의 꿈을 향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도 여러분의 합격의 길에 변함없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최고의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경원입니다. 이제 2월도 단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월 12일이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결전에 또 모의고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취 결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 점 잊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도 모셨습니다. 진학계의 흑기사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하나고등학교 김태회 선생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고의 김태회입니다.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다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고3은 대학에 가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또 어떤 것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3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시간이며 아름다운 꽃봉오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꽃을 잘 튀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시계의 황금나침반 비상교육의 입시평가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솜승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상교육의 이치우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 모집 요강이 조금 빠르게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도 목표와 방향을 좀 조기에 결정을 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 본인 어떤 계획들을 좀 잘 세워나간다면 아마 합격이라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TBS의 2015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종합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3월 29일 토요일에 열리는데요. 우선 22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겠습니다. 그리고 29일 토요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어 방송국 아나운서가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아나운서 그것도 영어 방송국 아나운서를 희망한다고 하는데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또 아나운서라는 직업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합쳐보니 영어 방송국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생각하게 됐어요. 네 들어보니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뤘으면 좋겠어요. 오늘 분석을 잘 해볼 텐데요. 김태회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김태회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말로만 듣던 고3이 이제 되었는데 실감이 나나요? 네 좀 실감이 나요. 입시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많죠?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 성적과 비효과로 제가 희망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했어요. 외고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신이 불리한 편인데 특히 더 전용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온 학생부 종합 전용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한 점을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자 사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부터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5등급, 수학 4.53등급, 영어 2.26등급, 사회 3.86등급, 국수형사 평균 3.23등급입니다. 국수형 주요 과목 학교별 성적 추이를 살펴볼까요? 네.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 다시 4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다소 상승했다, 다시 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영어는 2등급대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 국어 B형 3등급, 수학 A형 1등급, 영어 1등급, 사회탐구 두 과목 모두 1등급입니다. 작년 9월과 11월 모의고사를 비교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지만 수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탐구가 두 과목 모두 1등급으로 껑충 뛰어올랐네요.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교내 영어토론 동아리 부장, 교내 방송부 동아리 아나운서, 영어토론연합동아리 부장, 축제에서 영어사회진행자 등의 활동을 했고 봉사활동은 총 103시간을 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보면요. 교육청에서 주관한 영어 에세이 클리닉 과정을 이수하고 에세이를 제출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청소년 경제신문 기자활동도 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영어교과 우수상, 교내 외국어 경연대의 영어 부분 동상, 수학과목에서 학업 진보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 역시 교내 외국어 경연대의 영어 부분 대상과 영어성적 우수상, 봉사 부분 표창장 등 총 13건의 다양한 수상 내역이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은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서강대학교 영리문학의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역시 외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모의고사 성적은 우수한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어교과와 관련된 성적과 모의고사 영어 영역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가 되고요. 비교과에서도 수상 내역 등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런 영어 관련된 교과 수상 실적이 우수한 학생인데요. 김태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자세한 분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을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국제학부를 희망하고 있는데 국제학부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국제학부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국제학부에 대해서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컴퓨터를 통해서도 알아봤듯이 국제학 그리고 국제정치, 국제경제를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대학교를 진학할 때 한 경제학과나 정치외과학과 이렇게 진학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한 가지만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국제학부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사회과학 분야에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나름대로 많이 알아봤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교과 성적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의 성적이 학기에 따라 약간의 어떤 하락폭은 있지만 그래도 3점대 초반으로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다는 대목도 좀 짚어줄 수 있겠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힘들겠지만 전공 적합성이나 비교과 부분에서 우수성을 보여준다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이 약한 반면에 영어 성적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 모의고사, 과목별 세분능력 특기상에 나타나는 교사의 평가도 다양한 어떤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희망 전공을 설계한다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요. 전문교과 이수 단위가 굉장히 높은데요. 전문교과 이수 단위가 중요한 어떤 자격 조건으로 활용되는 전형 또는 특기자 전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세대 특기자 전형의 경우 45단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영어와 어떤 제2외국어 과목이요.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외에 대해 경우에도 의학 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이죠. 이쪽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제가 성적을 3개를 받아 봤는데요. 셋 다 국영수의 어떤 전국 100분위가 97%선, 즉 상위 한 3%선에 해당이 되죠. 굉장히 좀 우수한 학생입니다. 영어 성적은 3번 모두 또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어 성적이 수학보다 오히려 좀 불안정하게 나타납니다.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다시 또 3등급으로 이렇게 좀 불안한 건 아직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라든가 오답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수학은 내신과는 달리 1등급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요. 1, 2등급의 경계선이어서 좀 더 확실하게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 부분은 제가 많이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대다수 학생들이 막연하게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약간의 어떤 시간을 할애하여 공부에 나가기를 권해드립니다. 비교과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재능이나 활동 분야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활동 분야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영어 분야, 또 하나는 언론 방송 분야, 또 하나는 경제 관련 분야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영어의 경우 경연대회 1학년 때는 동상이었는데 2학년 때는 대상을 받았어요. 상당히 좀 돋보인 점이고요. 또 영어 토론에 관한 영어 관련 논문도 우수성을 떠나 어떤 자기 주도성 면에서 평가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영어 토론 동아리 장을 하고 타학교와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 점도 영어 능력과 함께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장르 희망과 관련지어 방송부 아나운서 활동을 한 것과 경제신문 기자로 연금문제 관련 기사문을 게재한 것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학급 회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 제안한 것이나 축제의 사회를 본 점은 아주 적극적인 학교 생활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103시간으로 굉장히 적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실시하는 교내 환경정화활동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요. 방송부 활동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을 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총시간은 많지만 유의미성을 찾기에는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영어 동화일교주기 이 봉사활동이 있어서 이를 자기소개서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독서활동이 인문과 사회 쪽에만 국한되어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양적으로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독서활동이 대학 측에 올해부터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독서활동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라도 책을 읽지 않는 학생이면 매력이 반감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꼼꼼하게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2화여대를 학생부종합전용으로 지원했을 때 현재 준비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김태우의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화여대 합격 100미터 달리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출발했습니다. 내신 모의고사 모두 우수하고 영어성적은 계속 1등급 열심히 잘 다녀가고 있습니다. 어쩌지 봉사, 독서활동 보완이 필요합니다. 속도가 느려졌는데요. 국제학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80미터에서 멈췄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네.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 국제학부를 목표로 100미터 달리기를 출발해서 현재 80미터 지점에서 멈춰서서 김태우 선생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80미터 지점에서 멈춰선 이유 그리고 간단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특별히 부족하다 이런 입장보다는요. 국제학부를 준비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대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국제학부에 도전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완성이다. 예를 들면 공인의학 성적도요. 합격자 평균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요. 국제 관련 활동이나 국제학부에 관한 어떤 전공 탐색 활동, 이해도가 아직은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완점으로는요. 우선은 국제학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선배가 만약에 있다면 자세하게 국제학부가 어떤 학과인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 졸업 후에 어떤 진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련 어떤 활동이라든가 공인의학 성적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국제학부에 워낙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도 우수하지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회 선생님께서 이화여대 국제학부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국제학부는 특기자 전용으로 뽑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가 100%입니다. 그런데 올해 서류가 정확히 어떻게 한다고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전년도로 보면 학생부, 공인영어시험 성적, 활동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70%와 면접 30%가 들어갑니다. 국제학부는요. 이화여대 국제학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판도라든가 커리큘럼, 취업 등에서 아주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호평을 받는 학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 공인영어성적, 영업면접 등에서 뛰어난 자질을 입증해야만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한 7대 1 정도였지만 지원자의 수준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결코 낮은 경쟁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전년도에 비해 수시 선발 인원이 20명이 축소돼서 올해는 더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줄어든 20명은 정시에서 똑같이 또 수시와 똑같은 방법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면접의 비중이 40%에서 30%로 감소했는데요. 역시 학생부가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영어 공인 성적의 경우 전년도까지는 거의 만점에 가까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별력이 아직도 우수해야 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변별력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희 선생님께서 이화여대 국제학부의 전형방법과 또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좀 도움을 주시죠. 막상 3학년이 되어가지고 새롭게 비교과 활동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떤 걸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연장선산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고요. 영어 공인시험 성적도요.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다른 것들을 또 희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영어 공인 성적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1회 정도만 더 응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수시 준비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더 예를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경험과 장점을 좀 생생하게 녹일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은 정시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요. 정시도 고려해 수능 성적도 마찬가지로 잘 고려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이화여대 국제학부를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장래 희망이잖아요. 신문방송학과 쪽에도 아무래도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의 어떤 점들을 강조해서 쓰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치우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자신의 진로가 아나운서하고 신문방송이고요. 희망하는 학과는 국제학부인데 이 두 개의 어떤 학과와 전공과 그다음에 내가 진로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풀어나가는 여성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어떻든 지원 동기 학과든 아니면 내가 진로든 간에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준비해왔던 것을 자기소개서에 분명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특별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기술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대학에 진학 후에도 내가 대학에서 어떤 학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구체적이고 우리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로 정리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습 전략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까지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김태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대학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여대 미래인재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이죠. 여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와 면접 20%입니다. 서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추천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200명이 더 늘어났죠. 그리고 남녀공학에 비해 경쟁률도 상당히 낮은 점도 고려해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학생의 경우 내신화, 비교과 활동 등에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나운서를 희망한다면 굳이 국제학부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최저 기준이 2개 영역 2등급인 적도 우리 학생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은 충분히 2개 영역 2등급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 일괄합산 전형으로 서류 100%고요. 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입니다. 활동실적 등이나 기타 서류는 없고요. 추천 이유는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능 최저 기준이 보면 1개 영역 1등급이거든요. 우리 학생의 경우 영어에서 확실한 1등급을 기대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정시 합격선은 매우 높아 정시에서 합격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도전해 볼 만하다. 다만 성균관대의 경우는요.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2등급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실적 서류나 면접 등이 없기 때문에 학생부의 어떤 충실한 기록이 요구됩니다. 자기소개서 등에서는 재능과 장점을 잘 살려주신다면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 전형까지 상담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제가 아직 논술을 준비해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어떨까요, 선생님? 연세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높거든요. 4개 영역 6등급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11월달 성적이 4개 영역에서 6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질 경쟁률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세대 논술 전형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을 다 받아 봤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학생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너무 도움 많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학생 지금처럼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3학년 1학기 때 성적도 좀 올리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영어 방송국 아나운서를 꿈꾸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모의고사 성적을 유지 및 향상시키도록 하시고요. 하락 추세인 내신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자신이 지원할 학과를 고려해서 그 분야의 경험과 강점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요. 지원 전략은 국제학부 외에도 장래 희망과 관련된 다른 학과를 고려해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과 성균관대학교 성균인재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3월 모의고사의 의미와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그렇습니다. 2014학년 3월 모의고사가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3월 12일에 치르는 전국 모의고사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수능 유형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출제가 되고 또 전국에 있는 고3 재학생 약 50만 명 내외가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절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흔히 3월 학력평가 점수가 수능에 직결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학생들이 부담이 크다는 얘기일 텐데 사실일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출제 범위가 많이 다르죠. 지금 현재 고3이 돼서 3월에 치르는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 자체가 고3 교육과정은 제외가 돼 있기 때문에 2학년까지 교육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이제 응시자 수에서도 보면 재학생들 50만 명 내외가 보는 시험과 실제 수능에서는 65만에서 70만 가까운 재학생과 재수생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험생 개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3월 모의고사 성적과 다르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3월 모의고사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될 것 같고요. 3월 시험을 토대로 해서 남은 기간에 보충해야 될 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계기로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3월 모의평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 수능 유형을 그대로 출제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잣대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1, 2학년 동안 물론 가끔씩 모의고사를 보긴 했지만 내신의 출제 경향이 길들어진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수능 유형의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의미를 또 찾아야 될 것 같고 수능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3월 학력평가의 평가 결과를 참고로 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찾아서 보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의 위치를 파악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월별로 공부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우리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기출 문제에 대한 적응도를 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재면서 자기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경험을 쌓아서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느 지점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느 지점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난 뒤에 항상 실수 때문에 틀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실수도 본인의 능력이고 또 실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3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EBS의 특강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EBS에서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한 특강들이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꾸준히 준비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EBS 3월 학평 대비 특강이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 3월 학력평가의 의미와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교시 결정적 후제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시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네, 마음이 참 예쁜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꼼꼼하게 상담과 분석을 해 볼 텐데요. 이치우 선생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이치우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고3인데요. 좀 실감 나죠? 아니요. 아직도? 아직 안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주로 어떤 점 때문에 우리 학생이 상담을 신청했을까요? 제가 희망하는 대학에 학생부 종합 전용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학습 계획을 짜야 되는지 되게 막막해서 그런 걸 알고 싶어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저희가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풀어 드릴 텐데요. 오늘 상담 좀 끝까지 들으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막막하지 않게 길이 보이도록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학생부의 교과 성적인데요. 국어가 평균 4.5등급, 수학 교과가 4.3, 영어가 4.3, 사회가 4.2등급이고 국어, 수학, 영어 4회의 전체 4개 교과의 평균 석차 등급은 4.3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교과죠. 주요 과목들의 등급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국수형의 국어 중은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맞춰졌다가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수학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한 그런 상황이고요. 영어는 4등급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제 주요 영역은 4등급에서 5등급 전후로 이제 행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네. 모의고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해 이제 11월 달에 우리 학생은 100분위 성적이 따로 없어서 등급만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국어가 4등급이고 수학이 4등급, 영어가 4등급이고요. 사회탐구는 성적이 좀 높은 편입니다. 사회문화가 1등급, 생활과 윤리가 3등급 이렇게 이제 마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와 이제 11월 두 개 좀 비교를 해보면 국어 비용도 이제 9월 달에 4등급, 수학도 4등급, 영어도 지금 4등급. 정체가 지금 보면은 성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9월과 11월이 거의 이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수학하고 생활윤리가 1등급 정도가 하락을 했고요. 사회문화는 1등급으로 등급이 이제 올라서 사회문화는 상당히 좋은 등급을 맞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비교과를 살펴보면요. 2학년 1학기 때 환경부장, 또 2학기 때는 총무부장을 여기만 했고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은 도서반 활동을 이제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보시면 1학년 때 봉사활동 시간이 이제 80시간이고 2학년 때 82시간입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봉사활동에 쏟아부었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한 활동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9개월 동안 45시간 동안 유아 보육을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 활동들을 했고요. 방과후 활동도 보면 주로 교과 활동을 비롯했습니다. 1학년, 2학년의 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72시간의 1학년이고요. 2학년 때 149시간을 교과와 관련되는 방과후 활동으로 시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교회 활동도 있는데요. 우리 교회 활동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동상포상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대학은 첫 번째 일지망이 서울여대의 사회복지학과의 학생부종합전형이고요. 두 번째로 지망하는 학교가 강남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세 번째도 가천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학생부종합전형. 공교롭게도 모두 이제 1지망, 2지망, 3지망을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를 두루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은 진로와 진학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은 분명한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교과대신 성적은 4.3등급 주요교과죠. 그리고 모의고사가 4등급 내외인데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중위권 학생인데 우리 학생이 스스로 말했듯이 참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현실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학생이라고 보이는데요. 우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교과 성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수학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사회문화를 제외하면 우리 학생부 교과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 모두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에서 5등급 정도를 마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중위권에 4등급, 5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어하고 수학 과목은 다행스럽고 어떤 발전적인 방향인데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에서 1등급씩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에 저희가 조심스럽고 사실은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중간 기말고사에 조금 최선을 다하면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대는 또 사실은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에서 항상 공부를 잘하는 1등급을 하는 학생도 좋아하죠. 네, 하지만 성적이 점차적으로 향상하는 4등급에서 3등급도 3등급에서 2등급이나 1등급으로 향상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 교과 성적 향상에도 조금 더 총력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이어서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수형 주요 영역이 평균 4등급 정도로 되어 있고 사회탐구만 평균 2등급인데 주요 영역인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 비해서 탐구 영역이 좀 우수한 편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 김태우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국수형 공부에 치중하다가 사탐을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우리 학생은 국수형보다는 탐구에 조금 더 많은 공부를 좀 해놓은 상황이고요. 국어, 수학, 영어는 이제 우리 학생이 100분위 성적을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4등급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4등급의 100분위의 범위가 100분위 76에서부터 60까지 상당히 넓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분위 속에서 4등급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사실 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이제 학생부 교과나 또는 이제 논술을 통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또 생각해야 될 경우가 또 있고요. 또 정시까지 본다면은 수능 영역별로 내가 어느 정도 성적 향상을 좀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영역에 내가 좀 중점을 두고 성적을 향상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영역을 다 똑같은 시간으로 안배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영역에 시간 안배를 좀 많이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정하기 위해서 100분위를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과 분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했던 게 이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은 점수를 부여받을 것 같은데요. 이 이제 그 봉사활동이 이제 진정성과 또 자율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봉사활동이라면 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제 사회복지관의 봉사활동을 어떻게 이제 우리 학생이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있었던 일화들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느낀 점 또 이런 느낀 점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내가 이제 장차 이제 쓸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이제 1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2단계에서 7일 면접까지 좀 이어서 고민을 해본다면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학생부의 내용들을 우리 학생이 준 내용부를 좀 살펴보다가 이런 좀 질문을 하나 생각하게 됐는데요. 혹시 우리 학생 학교 안에서는 봉사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동아리 반이 없었나요? 네. 아 그래요? 네. 조금 이제 아쉬움이 나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학생도 이제 어떤 자율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이라든지 우리 학교 안에서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전공과 관련되는 활동을 학교 안에서 이제 같이 연계해서 했으라면 조금 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해서 강점 전형들을 요소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를 통해서 이제 보완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일지망이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인데요. 100미터 달리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준비 상황을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서울여대 100미터 달리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1, 2, 3, GO!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는 뚜렷한 진로에 힘입어서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은데요. 아쉽다. 교과 성적. 성적이 좀 부족해서 속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도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멈췄습니다. 76미터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서울여대를 목표로 해서 100미터 달리기를 출발했는데 76미터 지점에서 멈춰서 이치우 선생님께 지금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자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76미터를 주신 이유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전히 교과 성적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당나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제가 좀 강조한 거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의 성적이 물론 이제 보다 더 높거나 낮아도 합격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평균 4등급 이상 정도는 돼야만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런 결정을 했고요. 또 하나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된 교원의 어떤 학생부의 비교과 활동이 조금 이제 본의 아니 뜻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결정을 좀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의 이제 교과전형이라든지 또 일반전형 또는 이제 논술, 대학별고사 전형에 보면 수능의 최장력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의 최장력 기준을 제가 보니까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전형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두 개 합이 7이면 되더라고요. 이 학생을 보니까 이제 국수형의 4등급, 4등급에서 합이 8은 되는데 제가 이제 76이라고 정한 것도 백분위가 77이면 하나가 3등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분위 77만 되면 3등급이 돼서 이제 7등급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해봤고요. 학생부의 지금 입학 사정관 전형을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한번 꼭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되새겨봐야 될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원 학과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관련 경험이 이제 첫 번째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자기 주도적인 아까 교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주도적인 교과의 어떤 학습 태도라든지 학습 활동들이 중요하고 관련되는 경험들이 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제 나눔, 희생과 봉사정신의 어떤 공동체의 의식이 함양된 그런 활동들이 좀 있으면은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이 이제 겪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등학생으로서는 학교 안에서 어떤 좀 어려움에 대한 극복이라든지 극복의 노력들이 조금 더 이제 나타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취약점과 보완할 점들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지망인 서울여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제1지망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지금 이제 조금 판단이 좀 이르긴 합니다만 상향지원 쪽으로 저희가 이제 갈피를 좀 잡았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화면에 지금 나오는데요. 지원자격, 학생부 종합 9명 사회복지학과에서 선발을 하는데 지원자격을 보시면 지난해까지는 학생부에 이제 3학기 정도가 있어야 됐는데 지금 3학기가 아니라 전체 과정을 국내 고등학교 출신자에 해야 된다는 거죠. 전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요. 전용요소 방법을 좀 보시면 1단계에서 3배수를 소류 종합평가로 일단 선발을 하는데 2단계에 보면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지난해하고 좀 달라졌죠. 지난해까지는 이제 교과형 면접이라고 해서 상당히 학생의 어떤 교과 능력들을 좀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발표 면접, 그러니까 제시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이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면접과 1단계에서 서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출하는 서류를 조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면접으로 치러지는 게 좀 달라진 거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반적으로 반영을 안 하죠.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고 지난해 경쟁률은 15대 1 정도가 되고 중간에 제출 서류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자소서하고 이제 학생부 정도만 있다면 서울여대는 이제 교사 추천서가 꼭 포함이 된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지금 이제 서울여대를 중심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학생이 합격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대입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서울여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건대는 1단계에서 지금 서류평가가 사실은 중요하게 있는데 서류평가의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비교과의 어떤 활동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 또는 비교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여전히 이제 학생부의 교과 성적이 조금 더 포함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대한 우리 학생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또 조금 부환이 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아마 서류평가가 갖춰지고 나면 면접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직접 만나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어떤 상황의 내용으로 보면 면접은 상당히 잘 치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여대에서 앞으로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텐데 면접을 좀 잘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학생이 전공 관련해서 이제 학생부에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수시모집 인원이 조금 감소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시모집 감소는 뭐냐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시 인원이 지난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정 부분 인원을 일반전형하고 정시모집으로 조금 이유를 시켰는데 그래서 서울여대를 생각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의미가 있지만 일반전형이나 아니면 정시모집도 지금 상황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어느 정도 타전해보고 어느 정도 노력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여대뿐만 아니라 좀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시모집에서 과연 내가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능 최장의 기준 등을 포함해서 결국 이제 다른 대학별 고사의 논술전형이나 또는 적성전형이나 또는 학생부의 교과전형, 일반전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좀 분산하는 전형, 학생부의 종합전형을 한 네 번 정도 지원을 한다면 나머지 한 두 번 정도는 다른 전형을 좀 선택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서울여대 외에도 그렇다면 어떤 대학들을 어떤 전형을 추천해주실 수 있는지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여대 이외에 제가 추천해야 될 대학은 보면 동덕여대가 제가 일단 추천 한번 해봤는데 나오나요? 동덕여대 보시면 창의 리더 전형의 사회복지학과가 6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에 보면 서류 100%로 산비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심층 면접이 포함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만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상향 지원입니다. 서울여대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성신여대 학교생활 50세 전형에서 사회복지학과 15명을 선발하는데 여전히 서류평가로 진행이 되지만 여기서는 따로 이제 다른 요소보다는 학생부에 교과하고 종합평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최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종합전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추천할 수 있는 게 경기대학교의 KGU 종합인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포함이 되고 2단계에서 면접 전형을 치르고 이 면접 방식이 아마 서울여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기대에 수원 캠퍼스에 있는 KGU 종합인재 전형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선택을 해보고요.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다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은 따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 다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도움 많이 됐나요 우리 학생? 네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길이 좀 보이나요? 네 아까 3학년 실감이 아직 좀 안 난다고 했는데 이제 3학년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1학기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올리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집중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공 관련 비교과 활동도 보완을 좀 하시고요. 더불어 자기소개서에도 자신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랍니다. 학습 전략입니다. 수학 교과 성적을 1등급에서 2등급 향상을 목표로 공부하시고요. 수능 국수형 1등급 상승도 목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교과와 모의고사 영역을 분석해서 동일 과목을 효율적으로 집중하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동덕여대 창의리더 전형, 성신여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KGU 종합인재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교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상담을 진행해봤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학생들이었는데요. 그만큼 3학년 1학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해주신 김태배 선생님, 이치우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변화된 탐구 영역의 중요성 및 준비 방법, 사회탐구 영역에 대한 특강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Indian 이중TV lihat 오늘elshун survey입니다. 오늘 아침 אםntafone unserer algebra, 오후오,falls상ration.com 까요 flame에 대한 특강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